네, 진짜 텐키리스에서 추천할 만한 키보드가 기계식 중에서는 없었어요. 한동안 그냥 맨날 추천하던 거, 뭐 이런 것만 추천을 했었는데 드디어 추천 필요해? 네, 이거 사세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키보드 리뷰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죠. 그 중에 제가 가장 극찬하는 키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울류의 A104 Pro 8K라는 제품이었었죠. 게임을 하는 유저라면 아무래도 텐키리스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제품이 나오면 영상을 찍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제품을 가지고 다울류에서 광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A87 Pro 8K 제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딥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딱 보시면 디자인 자체는 기존 출시된 제품이랑 동일해요. 이게 이제 A87 Pro LCD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LCD가 들어가 있는 8K가 안 붙은 제품. 이 친구는 이제 무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선 전환 버튼이 달려있고 8K 버전 같은 경우는 A104 Pro 8K하고 동일하게 LED 전환 같은 거 할 수 있는 버튼으로 바뀌어서 사실 동일한 폼팩터로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 달라지지 않은 거는 스위치 관련한 부분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총 두 가지 제품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다울류에서 별도로 스위치도 판매를 하는데 스노우 축 이렇게 하늘 색깔로 나오는 스피드 계열 축입니다. 이 친구는 입력 지점 1.3mm 그리고 총 이동 거리가 3.3mm로 바닥을 치는 타입의 리니어 스위치로 출시된 제품이고요. 이 친구에 적응을 잘 못하시겠거나 소음이 적은 그런 스위치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일런트 머스타드 요것도 있습니다. 포장 밀도가 다른데 이 친구는 이제 입력 지점 2mm에 총 이동 거리가 3.9mm로 흔히 쓰던 그런 기계색 스위치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저소음 타입 스위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축 저소음 머스타드 축 확실히 소음 자체가 다르죠? 보통 저소음 축들이 많이 먹먹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저소음 스위치들이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스위치 말고 이 친구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봐야겠죠? 정방향 5핀 핫사울 지원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아주 쉽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고요. 키캡 같은 경우도 기존이랑 동일한 PBT 이중사출 체립 프로파일로 들어가 있는 고강판 결합이 되는 구조의 제품입니다. 스물도 나름 잘 잡혀있는 편이다. 높이 조절 기능이 1단, 2단, 3단 지원을 하고요. 동일하게 6도, 9도 이렇게 표기까지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호 받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짐이 다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USB-C 타입 포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외부 노출로 돼 있는 구조였었는데 텐키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용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딱 물리는 구조다 보니까 C타입 커넥터 자체가 부셔지거나 할 일이 적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 있는 좀 바뀌는 구조를 훨씬 더 선호하긴 합니다.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A104% 8K랑 살짝 달라요. 내부 구조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상판을 좀 더 쉽게 분해를 하실 수가 있고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켓이라는 구조 자체는 동일한데 가스켓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이게 키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풀베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리프 스프링 구조처럼 돼가지고 약간 날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달려있는 형태였었는데 이 친구는 보강판에 직접적으로 물려있는 보강판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만 튀어나와가지고 물리는 가스켓 구조입니다. 그러면 키감 자체가 조금 더 단단한 키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바닥에 흡음재 들어간 것도 이 친구는 스펀지 흡음재 하나만 들어가 있죠. 풀베열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실리콘 흡음재가 한 겹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모드도 돼있고 기판 자체는 카일 하스 압수켓 그대로 들어가 있고 뭔가 플렉스 컷으로 컷이 돼서 잘려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풀베열 제품도 이 부분은 동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MCU도 그때 한번 파악을 했는데 풀베열 버전하고 동일하게 NXP4 MCU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보강 폼 자체는 이 친구는 포론 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풀베열 제품은 실리콘 재질로 들어가 있었죠. 소재 면에서 조금 차이가 명확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는 IXPA 타입의 스위치 패드가 들어가 있고 PET 필름도 추가가 돼있습니다. 보강판 같은 경우는 PC 보강 그대로 플렉스 컷 다 돼가지고 돼있고 약간 풀베열에 비해서는 뭔가 무슨 처리 같은 게 좀 다르게 처리가 돼있는 것 같긴 해요. 소재 자체가 차이가 살짝 더 있는 걸 수도 있고 일단 타건을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 프로 8K 제품이랑 8K 안 들어간 그냥 LCD 제품이랑 프리베열 이 친구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장착된 스위치는 전부 다 일반 스노우측으로 장착이 돼있고 이게 머스타드로 장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에 머스타드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프로 8K에 머스타드로 들어가 있는 거는 없어요. 그건 대충 이거 들으면 대충 아닐겁니다. 확실히 저소음 스위치 쪽이 좋네요. 키를 쳤을 때 저소음 스위치는 보통 바닥에 댐퍼가 플라스틱이랑 같이 닿으면서 나는 그 약간 불쾌한 느낌이라고 했나? 그게 보통 좀 강하거든요. 얘는 그런 느낌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8K랑 아닌 거 제품 두 개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8K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키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고 논 8K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으로 받아주는 느낌이죠. 이 친구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제 기보강 재질 자체가 풀별 제품을 계속 쓰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얘는 진짜 PC 보강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단단해요. 기보강 흡음재 자체도 실리콘에 바닥에 흡음재가 한 단이 더 깔려 있어서 그런가 이게 PC 보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단단한 느낌이긴 해요. 얘는 조금 더 하우징의 울림 자체가 조금 더 있는 느낌이긴 하죠. 키감적이나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각 제품의 차이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성능, 기판 응답 속도 부분부터 보시면 A104 프로 8K랑 그냥 결과가 똑같습니다. 보통은 풀 배열에서 텐키리스로 키 스위치 개수가 줄어들면 성능 향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닌 제품들도 있어요. 이 친구도 키 개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능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 추정 스캔레이트 같은 경우는 5700Hz 수준으로 계측이 되는데 실제로 기판을 찍어서 나오는 스캔레이트도 한 번 찍어봤는데 8000Hz씩 스캔레이트가 나왔었습니다. 성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치기 부분 같은 경우는 0.66ms의 표준 편지가 0.13ms로 풀 배열보다는 속폭 높게 나오는데 오차가 조금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바운스 타임 같은 경우는 104% 8K랑 동일하게 2mm 세컨드고 TC 핀 같은 경우는 1ms 신호를 줬을 때도 전혀 없이 잘 입력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동시입력 같은 경우도 전키 입력이 아주 잘 됐습니다. 기본적인 성능 자체만 봤을 때는 무결점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이 퍼포먼스 모드의 폴링 레이트 8K까지 전부 적용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풀메어 같은 경우는 노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옵션을 설정했는데 이 친구는 노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이 퍼포먼스 모드랑 폴링 레이트 설정을 하냐면 폴링 레이트는 FN키를 누르고 좌우 방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뜨는 옵션을 설정을 하고 FN엔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옵션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하이 퍼포먼스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반드시 키셔야 됩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안 키시면 9버전 펌웨어를 사용했을 때랑 동일하게 성능 자체가 튀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LED를 포기를 하시고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꼭 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FN키랑 폰수키를 꾹 누르면 여기 디스플레이에 H라고 적힌 게 반짝하고 켜집니다. 그러면 하이 퍼포먼스 모드가 켜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킨 상태에서 1000Hz를 사용을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했을 때 결과값도 보시면은 1000Hz로 하시더라도 굉장히 낮게 계측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 일부 유저분들에게 생기는 이슈가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털이 더블클릭이 되는 이슈 하나랑 키 입력을 누르고 있을 때 중간에 풀리는 이슈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실사용을 꽤 했는데도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발생을 안 했고요. 이 두 가지의 이슈가 발생한 유저분들도 스위치를 교체를 했을 때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회로 설계해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 스위치는 채터링이 진짜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디바운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디바운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펌웨어 업데이트나 그냥 소프트웨어에 추가만 시켜도 기능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에서 추가를 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슈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키 입력이 떨어지는 문제. 이게 리듬게임 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이슈거든요. 근데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는 거의 웬만한 제품들은 그냥 검색만 해보면 롱롯2가 떨어져요. 하는 이슈가 다 있어요. 기계식 스위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운류 제품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스위치를 교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실제로 채터링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펄링 레이트를 8천 말고 천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해결 솔루션 중에 하나? 성능을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보십시오. 최종적으로 이 제품 추천하냐 하면 여전히 매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베어라고 동일하게 가격 자체가 13만 9천 원에 출시됐는데 출시 특가하고 지금 설 특가 계속해서 10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5만 언던만 계속 유지만 되면 경쟁될 만한 제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LCD 제품이 베어본으로도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베어본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스위치로 장착을 하고 싶은 유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진짜 텐키리스에서 추천할 만한 키보드가 기계식 중에서는 없었어요. 한동안 그냥 맨날 추천하던 거 뭐 이런 것만 추천을 했었는데 드디어 추천 필요해? 그냥 이거 사세요. 심지어 스위치도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할 거면 스노우축 사세요. 난 좀 조용한 걸 원해요? 머스타도축 들어간 거 사세요. 그리고 이거 8K 제품 말고 아까 LCD 제품 같은 경우도 성능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8K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유선이지만 이 친구는 무선 동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이 친구도 나쁘진 않다. 아 근데 빡겐용으로 한다면 웬만하면 8K로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이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 키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고. 풀별 8K 그리고 텐키리스 8K 텐키리스 8K 아닌 모델 이렇게 총 3개를 5대씩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요. 이제 영상 하단에 있는 디스코드로 오셔가지고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영상 홈로드 되고 일주일 동안만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생방송으로 추첨을 할 겁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조용한 것보다 이게 너무 좋네요. 그 댐핑이 거의 없는 느낌. 눅눅한 그게 사실 호불호가 엄청 강한 편인데 조사온 스위치가 그거 거의 없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10에서 15만원 사이는 그냥 이 친구 그냥 무조건 추천 들어갈만 할 것 같아요.